안녕하세요. 김상준입니다. 저는 요즘 SBS 월요일 화요일 날 주척다라는 국회에서 견영 국회의원이자 대통령 예비후보인 강룡민혁을 열심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. 빌리엣 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반응이 좋아서 부동산에서 많은 납부가 더 좋은 작품을 위해서 열심히 연기하고 촬영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반송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방송은 매주 월요일 화요일 10시 방송입니다. 잊지 마시고 많은 반송 부탁드리겠습니다.